6,500만 년 전에 멸종된 공룡들을 모두 부활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 현장으로 직접 가서 공룡들을 부활시켜볼까요? 발굴한 공룡의 뼈조각으로 공룡의 뼈대가 만들어졌어요. 마지막으로 공룡 뼈대에 알록달록한 클레이로 살을 붙여줄게요. 이것 보세요! 공룡이 다시 살아났어요! 조립과 클레이 놀이를 동시에! 완전히 새로운 장난감이네요. 로봇 모델링 클레이로 6마리의 공룡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확인해보세요. 조립과 클레이 проблем을 하실게요.